앞으로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대규모 시설과 교통망 3가지 빠르게 알아봅니다. 먼저 인천 서구 청라동의 5만평 부지에 세계 최초의 동구장 복합 쇼핑몰이 건설됩니다. 축구장 65개 크기와 맞먹는 땅 위에는 기존 스타필드 모델에 동구장과 호텔까지 넣은 복합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특히 2만천석 규모의 최첨단 멀티스타디움에서는 야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 경기 대회와 다양한 문화와 예술 전시, 케이팝 가수는 물론 해외 유명 아티스트 공연이 2년 내내 펼쳐집니다. 쇼핑몰과 야구장이 이어진 테마파크형 시설은 스타필드 청라가 세계 최초로 2027년 완공이 목표입니다. 교통망 개선도 기대됩니다. 서울 지하철 7호선도 청라국제도시까지 연장됩니다. 7호선 청라 연장선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종점을 긴 서구 성남역부터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10km를 7개 정거장으로 있는 것으로 총사업비 1조 3628억 원이 투입됩니다. 개통 예정일은 2027년으로 앞서 언급한 개장 예정인 스타필드 청라와 청라돔 야구장에도 신서력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청라 스타필드 개발 계획 발표와 함께 성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를 거쳐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결하는 노선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7호선이 서울 강남권을 두루 거치는 만큼 일대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급력도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7호선 청라 연장선이 완공되면 공항철도와 인천지하철 2호선과도 연결돼 인천서북부지역이 서울접근선과 교통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은 제3일 6교 입구인 남청나IC에서 서인천IC를 지나 신월IC까지 연결됩니다. 지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인천청나와 서구가정에서 여의도까지 약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지하화 도로는 이미 개통된 서울 신월여이지하고속도로와도 곧장 연결돼 영종과 청라, 루원시티를 거쳐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약 26km의 지하경인축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국토부가 공사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추정하는 만큼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빠르면 2032년 개통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부동산 침체 속에서 청라국제도시에 모처럼 호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스트코와 아산병원, 청라시티타워, 하나금융타운 조성 역시 기대해봅니다.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국토개발 소식 지금까지 인천청라국제도시에 들어설 동구장과 교통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